아 잠깐만, 되신거죠? 버 님도 5 4 3 2 1 5 4 3 2 1 자 구슬질하시고 자 첫생룡 토프오 님이네요 마지막 바닥 들어가야되요 옹어딜 자 생쥬 님 받고 옹어딜 좀 해줘요 옹어딜 조드 님 받고 빠직딜 탱 이동 5 4 3 라덴인데 이 빠져야되는데 미리 나가시고 이거 완전 쎄지는데요 라덴 1개 3개 잘해요 자 규슨 님 걸렸네요 자 재집 3번째 들어가야되요 특임 3번째 3번째 생쥬 형 들어가야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버 님 들어갈거고 3번째 특임 다음이 생쥬 님이에요 다음이 3번째 빠직딜이요 빠직딜 쪼리티 조금 밀리는데 쪼리티 조금만 더 행 아파요 밀리 나가시고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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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바닥 제가 밟을게 죽기가 죽기가 밟을게 죽기가 죽기가 밟을게 죽기가 죽기가 밟아 그 다음에 에스 사이코 님 바닥 쪼러 어글 아직 전부 해야 하지마요 힐업 공허딜 행일 행일 각박스 2개 공허딜이야 공허딜 자 쫄딜 치세요 쫄딜 쫄 마무리 좀 쫄 쫄 쫄쫄쫄쫄쫄 1개 물량 먹고 딜하시고 1단계 죽기 1 끊고요 조드님 전부 죽기 1 끊어요 죽기 1 힐캔슬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알아서 바닥 꼬시고 양조 1 양조 1 끊어요 양조 1 끊어요 양조 1 끊어요 버리 3개 좀만 더 양조 1 끊으시고 양조 1 양조 1 양조 살려요 저 죽기 1 저 죽기 한번만 더 살리면 되니까 죽기 1 끊어요 됐어요 힐 끊어요 죽기 죽기 1 끊어요 죽기 1 비해 구멍 웃고님 전부 안 되나 양조 1 양조 1 양조 1 양조 1 양조 2 양조 1 양조 1 양조 1 양조 1 양조 1 양조 2 양조 1 벗어날 수 없다 어떻게 일까나야 어우 저 죽겠다 너무 힘든데? 제발 무기 드시길 정말로 전보가 근데 왜 하나도 안 오지? 하나 더 오는데 원래 빠르게 통계 좀 갈게요 어? 잠깐 재생은 총 나왔다 싸이코님 은총 축하